뭐라고요? 중국어 문장 하나를 급히 살려야 한다고요? 제가 갈게요!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응급처방해 드릴 문장은요. 여러분이 동창회에 가셨을 때 쓰기 좋은 문장입니다. 그리고 말투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골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. 네, 뭐냐면은 바로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. 그런데 이건 정말 반가울 수도 있고요. 하나도 안 변했다 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조금 넌 여전히 하나도 안 변했네. 여전히 좀 그렇다. 약간 이런 느낌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첫사랑을 만났을 때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. 눈동자 아시죠? 눈동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는 거죠. 일단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. 네, 진짜 이별 도매 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여기에서 너는 당연히 당신이고요. 진실, 진짜 이런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별 도라는 거는 조금 도라는 뜻이고요. 삐앤이 변하다인데 매일 삐앤 했으니까 안 변했다가 되는 거고 아 붙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투 넣어줍니다. 네, 저랑 같이 세 가지 버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반가운 버전으로 하나 더 안 변했다. 니 진실, 이 뎄 도매 비야. 못마땅한 이런 어트로 시작. 니 진실, 이 뎄 도매 비야. 그 다음 눈동자 흔들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. 전 잘 안 되거든요. 시작. 니 진실, 이 뎄 도매 비야. 잘 하셨나요? 똑같나요, 표정이? 자, 여러분은 혼신의 연기를 다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응급처방에 들을 이 문장 완벽하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말투 고르셔서요. 동창에 가서 중국어 한마디 해보세요. 다들 안쓰러워할 거예요. 자, 중국 친구들 만났을 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얼른 중국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, 사진 한번 보내달라고 하세요. 세 번 따라말해주세요. 니 진실, 이 뎄 도매 비야. 니 진실, 이 뎄 도매 비야. 니 진실, 이 뎄 도매 비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